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테세우스의 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내용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괴물 미노타우루스,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을 해치우고 배를 타고 다시 아테너로 돌아온다는 그런 신화인데 테세우스가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배의 넓반지가 뒤에서부터 자꾸 하나씩 하나씩 썩어서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세우스가 새로운 목재로 배의 넓반지를 계속 대체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배의 판자를 모두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원래는 배를 구성하는 넓반지가 다 바뀌었을 때 그 배가 예전과 같은 배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어떤 철학적 질문을 다루는 화두였습니다마는 당신은 전략가인가 라는 책을 쓴 하바드 대학교의 신시아 몽고멘이라는 교수가 테세우스의 배를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리더들이 처한 상황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경영 리더들이 현재 시장 상황에 대처하면서도 즉 항해를 해나가면서도 미래에 닥쳐올 상황을 예상해서 회사를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즉 새로운 넓반지로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테세우스의 배라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테세우스의 배라는 화두를 던드느냐 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4차 산업혁명을 대할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와 있는 미래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4차 산업시대의 특성과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은 우리 개개인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4차 산업혁명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존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범위를 좀 좁혀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소위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창출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이 어떻게 기존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초연결성, 기계들 간의 연결, 그리고 사람과 사물 간의 연결, 그리고 초진흥화, 기계들이나 사물들이 진흥화되는 것을 말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기업의 가치사슬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사슬을 바꾸므로써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들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초연결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소비와 생산을 직접 연결합니다. 즉 판매 현장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요구가 실시간으로 기획이나 디자인, 제조 단계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더 알아보시기가 쉬우실 텐데요. 기존 기업의 가치사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직적이고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획이나 여러 가지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 판매 이런 것들이 단계단계로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가치사슬, 이제는 가치사슬이라기보다도 가치 네트워크라고 봐야 될 텐데, 이렇게 그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존의 가치사슬들은 공정들이 순차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요구가 생산에 반영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실시간으로 만족시키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초연결 플랫폼, 이 가운데 있는 초연결 플랫폼이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의 기술들, IoT나 클라우딩 컴퓨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없는데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초연결 플랫폼이 알아서 외부에 들어온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해석하고 각각의 가치사슬 내의 기능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소비자의 요구가 생산 또는 기획, 디자인의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소비자의 만족과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제조 기능, 즉 제조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제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격, 인건비 또는 노동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가능하면 인건비가 싼 곳으로 제조를 내보냈죠.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 또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제조 기능을 많이 선진국에서 그쪽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제조 기능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 제조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의 노동력이 거의 쓰이지 않고 3D 컴퓨팅이나 로봇 등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싸졌죠. 그래서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 기능 자체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가까이에 두고 충분히 현장에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바로 받아서 제조에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한동안 사실 상대적으로 홀대하던 제조 부분을 재조명하게 된 거죠. 그 역할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 기업들이 제조 시설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리쇼링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국에 원래 있던 것을 인건비가 싼 곳으로 내보내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오프쇼링이라고 불렀다면 이제 다시 가져오는 이런 현상을 리쇼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GE, 제네랄 일렉트로닉도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같은 것들 다 중국에 내보냈었는데 이걸 다시 미국 본국으로 켄토키즈로 지금 이전하고 있고요. 구글도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인 넥서스 Q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제조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인건비가 싼 곳으로 갔겠죠. 그런데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4차 산업이 기업의 가치사슬에다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사슬이 산업 구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밖에 나가 있던 제조를 안으로 불러들어온다든지 또는 다른 프로세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조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바뀌는 거죠.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 거시경제,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시하게 여기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서 연결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더욱더 다양한 브랜드를 접하고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시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수요, 사소한 수요라도 충족될 수 있는 언디멘드 이코노미, 언디멘드 경제라는 것이 확대가 됩니다. 언디멘드 경제가 무슨 말일까요?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4차 산업 이전에는 우리가 대량 생산 체제, 즉 보편적인 물건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적으면,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이나 제품들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적다라는 것은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틈새 시장도 웬만큼 커야 틈새 시장이라고 우리가 공략을 했지 너무 작은 시장들은 다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이 4차 산업 시대에는 이렇게 작은 수요에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있고 대응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언디멘드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언디멘드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언디멘드 경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이력, 그 다음에 생활 패턴, 또 그 주변에 선호하거나 새로운 유형 정보가 자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초연결 플랫폼에서 분석이 되어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이제 큐레이션이 되는데 큐레이션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상품들이 쭉 나열되어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소비 수요의 초세분화로 인해서 평범한 대량 생산 제품, 우리가 일상용품이라고 하는데요. 커머디티는 더 이상 이제 선호되지 않고 오로지 나한테 맞는 전 세계에서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선호되는 이런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서 생산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생산과 소비가 바로 직접 긴밀하게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개인 맞춤형 생산이 확대되는 이런 계기를 4차 산업의 기술들이 마련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대량 생산 개념에 기반한 생산에서 다양한 수요를 폭넓게 충족하는 생산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4차 산업 시대의 경제와 산업의 패러다임이 Make and Sell에서 Sense and Respond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Make and Sell이라는 건 말 그대로 먼저 제품을 만들어두고 이걸 재고로 보관해두었다가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Sense and Respond라는 것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아주 작은 수요, 니즈까지도 우리가 센싱, 바로 느끼고 거기에서 바로 리스폰드해줄 수 있는, 대응해줄 수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앞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로 Sense and Respond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 기술이 각각 개별 기업들의 기업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산업 구조에 영향을 주고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변화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작은, 범위가 작은 관점에서의 변화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언디멘드 경제뿐만 아니라 4차 산업 경제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그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공유 경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우버 그리고 에어비앤비, 숙박시설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이제 차량과 운전 서비스를 공유하는 우버 등을 생각하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 산업 간의 협업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초연결성에 기반한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들이 4차 산업에 맞추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새롭고 혁신적이지만 앞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림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아직까지 모두 초기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2, 3년 내에 아무리 길게 봐도 4, 5년 내에 굉장히 성숙된 핵심적인 시장으로 커갈 것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빠른 기술의 진화, 서로 경쟁을 통해서 진화와 속도에 맞물려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분야에서 상용화가 계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O2O 기반의 산업 생태계가 계속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모르긴 몰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앞으로 계속 탄생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직접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에서 성공하고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한 위협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버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우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버가 불법이라서 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우버가 되는 그런 나라를 한번 저희들이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가 우버에 회원이 되면 자기 차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 하나가 우버에 가입이 되어서 한 대의 차가 공유경제 모델에 포함이 되게 되면 도로에서 15대의 차가 사라진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대의 차가 우버에 가입이 되면 15명의 사람들이 자기 차를 사지 않거나 차가 있어도 자기 차를 타지 않으면서 우버의 차를 공유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기존의 택시회사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택시회사는 가만히 있다가 엉뚱한 데서 엄청난 경쟁자를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15대의 차가 이제 도로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15대의 차가 더 이상 안 팔린다는 말이죠. 차의 수요가 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촉각을 세우고 새롭게 나타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회로도 봐야겠지만 위협으로도 생각하면서 늘 촉각을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이 기업에게 주는 하나의 특성, 환경의 특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차 산업이 기술이 되면